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곽형석입니다. 2017년 9월 넷째 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일 월요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계약, 갱신, 하자보수 등 임차인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21일 인천 삼산주공 일단지에서 공공임대주택 순회 상담을 실시합니다. 19일 화요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을 통한 기업인이 권익보호를 위해 20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0여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제도 기업설명회를 개최합니다. 20일 수요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강원도 철원군 경원선 남측 보건철도 사업구간 내의 도로와 철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설치된 지하통로가 협소해 불편하다는 고충 민원에 대해 상임위원 주재로 20일 현장조정회를 개최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합니다. 21일 목요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휴전선 부근 민간인 출입 통제선 내에서 농업용 드론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파주지역 논민들이 고충 민원에 대해 민간인 출입 통제선 내 농업용 드론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의견 표명을 했습니다. 현재 휴전선 부근에서의 드론 비행을 특수한 목적 경우에만 승인한 후 가능하며 농업용 드론은 비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오후 1시 30분부터 충남 서산시 읍내동 소재 서산경찰서에서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기동 2중대 소속 의무경찰대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합니다. 22일 금요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 평택시의 고덕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인근 식당가가 점심시간에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는 구축 민원에 대해 부위원장 주재로 22일 현장 조정일을 개최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